예를 들면, 안녕하세요, 고기인가가, 그런 느낌이에요? 아, 마이 씨는 한국 결의 중에서 퇴사하는 음식 있어요? 조금 힘들어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잘생겼습니다 아, 이거 네, 전혀 모르겠네요 작품에 적혀 없었는데 아, 도라보즈는 오늘의 경험을 경험하는 거에요? 아, 조금 힘들어요 네, 네, 네 네, 이거 유치하세 시즌 아, 네, 해줘서에는 안 되거든요 아니, 아, 그런 건 아닌데요 한국부터 어떻게 그런 건가 plea 아, 좋아 Palestine 네 cr surrounds 그렇죠 그게 한국에서 배고팡이 どうでも 좋아요 지금은 배고팡이 그러니까? 아, 어차피 한국에서 배고팡이 이게ailable 그러면 다음은 다음은 이렇게 세종시